자 같이 문제 풀어보죠. 자 그리고 투자론은 중요한 단원인 거 알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통째로 투자론을 버리겠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항상 소 단원으로 나눴을 때 예를 들면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 나는 무조건 맞겠다.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문제 무조건 맞겠다.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면 무조건 맞겠다. 화폐 시장같이 예제를 구하는 거 뭘 쓰느냐 이거 나오면 맞겠다. 하나씩 하나씩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좀 어려운 게 있으면 너무 욕심내지 마요. 투자론은 좀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이니까 정말로 공불내도 좀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일부는 좀 빼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이제 합격하는 데 크게 관련되지 않지만 투자론 전체를 덩어리를 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자 1번 보죠. 1번에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이라고 나왔으면 위험을 싫어할수록이란 말이죠. 위험을 싫어할수록이란 말은 어떤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일수록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기울기의 경사가 급하다. 보급이라고 외운 거죠. 기대가 요구보다 큰 경우 요구는 만약에 5%라면 5% 만족하면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상되는 게 10%니까 투자를 당연히 하겠다. 투자를 채택한다. 그럼 그 뒤에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후에 기대가 다시 또 변하죠. 기대가 하락한다. 이렇게 연결 지어야죠. 그래서 기대가 요구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작으면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 안 한다. 그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기대가 다시 상승한다. 기대가 작았으니까 기대가 상승한다. 이렇게 구해야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일수록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면 부동산을 많이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위험대가를 높이겠죠. 그래서 위험할증률을 높일 거예요. 위험할증률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률도 높게 되겠죠. 그럼 요구수익률이 높으면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투자하기에는 감소할 거다라는 거죠. 투자해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죠. 상세관계라고도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낼 거예요.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다. 이거 알아야 돼요. 위험한수록 그 부동산의 투자를 안 하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낮아질 거다. 두 번째 보조. 위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위험을 처리 관리할 때 보조 회전통에 감들어 있다. 보수적 예측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거고 위험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할수록 할인율을 높인다. 요구수익률을 높인다. 위험의 회피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 전가는 떠넘기는 거죠. 변동금리 대출 방식. 위험에 통제할 때는 모든 위험을 다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위험한 요인을 찾을 때 민감도 분석을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위험의 회피는 위험한 투자를 다 제외시키는 거죠. 제외시키면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만 얻을 수 있으니까 얻을 수 있는 건 무위험률뿐이다. 부동산 투자에 의의가 없는 거죠. 은행에 넣는 거랑 똑같은 거고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은행이 돈 빌리는 사람에게 위험을 떠넘기 위해서 무슨 금리? 변동금리 대출 방식을 선호한다.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이게 나와야죠. 그 결과치의 수익을 영향을 분석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는 거죠. 민감도 분석 맞죠. 이때 민감도가 큰 요인이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보는 거죠. 보수적 예측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보수적으로 비관적으로 한다. 그럼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상향이 아니라 하향 조정하는 거죠. 이때 보수적 예측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예측이라는 말을 추계한다 또는 추정한다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놔야 되고 위험 조정 할인율법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하는 거죠. 어떻게? 높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얘가 중요한 거죠. 높은 요구 수익률이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가 위험 조정 할인율법 4번이 틀렸고 평균분산 원리에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때 평균은 뭘 얘기한다? 수익을 얘기하고 분산은 위험을 얘기하죠. 이때 우리가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분산, 표준편차, 변이 개수를 쓸 수 있다는 거 다 비례 관계예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요. 평균분산 원리로 좋은 투자한, 효율적 투자한을 끄집어냈고 얘를 연결하면 이걸 효율적 전선이라 그랬죠.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높은 수익만을 연결하여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다. 맞죠? 위험이 똑같을 때 수익 높은 거 수익 똑같은 위험이 낮은 걸 연결한 선이고 기대 수익률이 같을 경우 A투자한이 B투자한보다 얘 보다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얘의 표준편차가 위험이 크다면 이라고 했죠. A가 B보다 크다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누굴 선택한다? B를 선택해야죠. 위험이 작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변이 개수는 위험과 비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을 썼을 때 수익분의 위험을 이걸 변이 개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이라고 나와야죠. 수익에 대한 위험의 비율 맞고 변이 개수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작은 게 위험이 작은 거니까 작은 것이 합리적 투자한이다. 맞죠? 평균분산 지배원리에서 수익이 동일하면 수익이 똑같으니까 위험이 어떤 거? 낮은 걸 선택한다. 효율적 전선이 오른쪽에 올라간 건 수익을 더 높게 얻으려면 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4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이론에서 언제나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위험이라 그랬고 모든 부동산이나 시장 전체 영향을 미치는 이런 체계적 위험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은 제거할 수가 없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있다. 여기에서 중요하죠.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위험은 친절하게 두 개 썼지만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이런 건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위험이다. 이런 걸 무슨 위험이라 한다. 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포트폴리를 통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뿐이다. 이걸 다른 말로 쓴다면 개별 자산만이 가지는 위험이라고 나와야죠. 두 자산의 포트폴리를 구성할 경우에 수익률이 반대래요. 두 자산의 수익률이 반대면 이건 반비의 관계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관계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일 때만 효과가 없고 나머지는 효과가 있죠. 이때 최대의 효과고 최대라는 건 비체계적 위험만 모두 제거하는 거지 총 위험이 0인 것은 아닌 거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최대의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며 총 위험은 0의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다. 0이다가 아니라 총 위험은 0이 아니다. 비체계적 위험만 0이다. 비체계적 위험만 0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체계적 위험은 건들 수 없으니까 5번이 틀렸고 기대수익률을 구하는 문제 방법을 제시했으니까 연습해서 나오면 꼭 맞아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퍼센트가 있고 여기도 퍼센트가 각각 있으니까 하나를 다 떨어져줘서 0.2, 0.3, 0.5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한다. 그러면 곱하면 0.4, 곱하면 7.5, 곱하면 5, 그러면 16.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더하면 2, 3, 4 이렇게 되니까 9% 자, 그리고 한 번 더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야죠. 호황일 확률이 40 불황일 확률이 60이니까 퍼센트 있으니까 여기에 0.4 여기에 0.6 그래서 한 번 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자, 2년 동안 연말에 1,000원씩 불입했다 상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2년 동안 연말에 1,000원씩 연금이니까 2년 나왔으니까 두 칸을 그려요. 여기에 현재 여기에 1년 말 여기에 2년 말 이렇게 체크하고 자, 1,000원씩이니까 연말에 돈을 넣었대요. 그러면 현재 돈 넣지 않았다. 여기에 1,000원 여기에 1,000원 이 상품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이 돈들을 모두 현재 값으로 땡겨온 총합이 얼마냐 이걸 연금의 현가라고 하죠. 얘를 땡겨와야 되고 얘도 땡겨와야 되는데 얘는 1년 차이가 있으니까 나누기 이자율이 10%니까 0.1 1 플러스 R은 1.1에 1승 그럼 얼마 나올 거고 얘도 땡겨오려면 2년을 땡겨와야죠. 그러면 나누기 1.1에 2승 이렇게 구해서 더하면 1,700 얼마 나와요? 40 35가 나왔대요. 그런데 여기에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라 했으니까 죽이고 죽이면 1,700원 이렇게 되겠네요. 7번 한 번 보죠. 중요한 문제고 3억 원이 이렇게 있대요. 일시불이죠. 문장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쭉 넘어가서 뭘 구하려고 하는지 봤더니 10년 후에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그럼 일시불을 미래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사용된다. 맞고 원리금 균등 나왔으니까 일단은 맞네. 저당상수 나와야 되겠지. 대출했을 때 상환할 원리금을 계산한대요. 이때 뭐가 사용된다? 저당상수가 사용된다. 맞네요. 연금 형태로 받는다고 나왔어요. 연금이 나온 거죠. 연금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일정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쭉 적립한 다음에 나중에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치인 거죠. 적립한 후니까 미래에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연금의 내가계수 맞죠? 10년 후에 1억 원이 일시불인데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하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 맞죠? 5년 후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일시불이 나왔지만 사실 이 내용은 미래에 얼마를 모으기 위해 만들기 위해 내용을 봤더니 매년 적립해야 되는 금액을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매년 적립하는 나비백, 부리백 또는 적립액 적금액을 구하려면 뭐가 사용된다? 감채가 사용되는 거죠. 감채의 기금계수가 사용되는데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라고 나와야죠. 역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역수를 썼지만 나중에는 정답에다가 여기에 연금의 내가계수 대신에 감채의 역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여기에 일시불 내가 대신에 일시불의 현가의 역수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관계식에서 일시불의 내가와 감채의 곱은 1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려운 게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가계수가 된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갔다가 오거나 그냥 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돌아오거나 그냥 오거나 이 얘기예요. 연금을 내가로 바꿔준 다음에 일시불로 땡겨오거나 연금을 그냥 땡겨오거나 똑같은 거다. 이거 하나 이해하는 거였어요. 8번 보죠. 세전지분복계 지분복계 나왔으니까 지분복자가 빠졌네요. 여러분 있어요? 그래요. 알아들었을 거라고 하고 세전지분복계 매각 나온 거죠. 당황하면 안 돼요. 세전을 구하는 영업을 찾아야죠. 두 개는 언제나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순, 부채, 전이죠. 얘를 다 끄집어내고 얘를 구하려면 순 매도금액에서 순자 들어간 거에서 잔금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부채 서비스에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 순 들어가 있는 거 맞네. 여기에다가 잔금을 차감한다. 맞네요. 맞지. 영업을 떠올려서 해석해야 돼요. 매각을 따로 하나 떠올리면 안 되고 세전은 순, 부채, 전이니까 똑같은 지문인 거예요. 사실 순소득에서 뭘 뺀다? 원리금을 뺀다. 이걸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에 저당 지불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맞죠? 똑같은 식인 거예요. 가능총소득에서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유가 나온다. 가공기 유 맞고 순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어? 순을 구해? 그러면 순을 구하는 식은 뭐다? 유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이다. 이 두 개씩이 중요한 거예요. 순을 구할 때 유비순, 부채 서비스 들어간 거 순, 부채, 전 이 두 개는 바로바로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럼 예를 구할 때 영업경비가 중요한데 영업경비 포함되면 빼줘야 되고 영업경비 포함되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죠. 빼주면 안 되죠. 그래서 소득세와 보험료는 차감하냐? 그러면 이 말이 영업경비에 포함되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보험료는 포함되죠?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죠. 뭐 들어가야 돼요? 무슨 세금? 재산세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틀렸고 개인 업무비는 차감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죠? 개인 공부 소감은 관련 없으니까 빼주면 안 된다. 세전 지분복객 나왔어요. 매각이네. 그럼 영업 떠올려서 우리가 세전에서 세후가 되려면 전세후죠. 이때 영업에서는 영업소득세 매각에서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세전에서 양도소득세를 빼고 이걸 학문적으로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세라고도 하죠. 자본이득세를 빼면 세후가 된다. 지분 지분복객. 자, 9번 보죠. 자, 또 여기 항목을 6개 줬는데 다음에는 이제 8개 나올 거예요. 자, 이때 유를 구해라. 어머, 유는 뭐 앞에 몇 개 안 되네? 그래도 생각하면 제법 많이 돼요. 하나씩 낮으면. 그런데 뭐가 들어가냐 이걸 찾으면 안 되고 뭐가 필요 없냐를 따져줘야 돼요. 자, 얘는 영업인 거죠? 영업이니까 소득세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재산세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네? 재산세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얘 순구할 때 쓰는 거잖아요. 필요 없죠? 둘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재산세와 관련된 것이 순이감이죠. 그럼 이자, 감가, 상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양도세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세금 하나도 필요 없네. 그럼 세금 나오는 건 다 제껴야 돼요. 보니까 소득세 필요 없고. 그런데 세금 얘 하나밖에 없네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라도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자와 감가, 상가가 뭐하만 관련돼 있어요? 소득세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 감가, 상가 이렇게 제껴놓고 얘들은 필요 없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에다가 임대 단위 수를 곱해야 가능 총소득 구하니까 얘 필요할 거고 가해서 공실 및 불량 부채 빼고 기타 수입 더해야 유가 되니까 자, 공실 및 불량 부채 빼고 기타 수입 필요한 거죠? 얘 필요하고 영업경비는 필요하지 않는 거죠. 언제나 영업경비 나오면 얘는 순을 구할 때 쓰는 거다라고 그래서 두 개 필요하네요. 제법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어려운 유형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항상 파악하고 세금 없애야 된다. 여기에 이런 세금들 주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를 졌지만 이게 좀 내려가서 순까지 하면 앞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관련되니까 이거 하나씩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일일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없애야 돼요. 필요 없는 거. 자, 10번 보죠.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괜찮아요. 계속 풀어요. 그래서 답도 외울 정도로 계속 풀고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정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이 생길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 기초계산 문제 있었죠? 자주 문제 소개시켜줬으니까 기출 문제집 아니 기출계산 문제집 나올 때까지는 일단 기초계산 문제 제시했던 걸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적어야 되겠죠?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소득 5개가 있고 가, 공, 기, 유, 비, 순, 부채 서비스의 전, 세, 후 다 빼는 거죠? 빼고 얘만 있으면 더한다 근데 얘는 없어요. 기타 수익은 거의 뭐 95% 준 적이 없으니까 제껴놓고 자, 공 6개 빼고 더하면 가능 총소득이죠? 240이고 여기에 10%를 뺀대요. 그러면 몇 프로가 남는 거예요? 90%가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90%니까 0.9를 곱해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216이 나올 거고 자, 영업경비가 16이니까 이렇게 16을 빼면 200이 나올 거고 자,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죠? 원리금이 90이죠? 이렇게 빼면 얘가 110 나올 거고 세금은 순위감세율이니까 200에다가 이자가 20, 감가가 10 곱하기 0.3 하면 51 얘가 59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찾는데 답은 세우가 58이 아니라 59 나와야죠.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보죠. 이 문제를 이제 다음번부터 이제 응용을 해서 낼 건데 뭘 응용하냐면 얘가 중요해요. 부채 서비스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리금으로 나왔죠? 나중에 얘를 저당 지불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연간용자 월부금이라고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나와도 원리금이 90, 부채 서비스의 90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어요. 얘 안 주고 여기에다가 원금 상환액이 70원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자와 원금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원리금이다라고 알아야 돼요.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자를 안 주고 원리금이 90인데 원금이 70원이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근데 이자를 구하려고 얘를 써야 되잖아요. 순, 이, 감이니까 이자가 없다라고 당하면 안 돼요. 원리금 90이라고 나왔고 원금 70원 나왔으니까 이자는 20원이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원금 더하기 이자는 원리금 원리금을 저당 지불해 월부금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고생하셨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마지막 5월 5일 날은 공부 많이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일찍은 아니네요. 어찌 됐거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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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